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엄청난 폭증을 하고 앞으로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PBR이 0.8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영업이기 전년동기 대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하는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적자 시절에 계속 유지가 되던 그런 완전 바닷건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장기 대상승 이제 증시는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아주 오랜 힘든 좋지 않은 시기를 계속 보냈었는데 장기 대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2% 또 올라섰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환경 자체는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증시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죠.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될지 모를 뿐이지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냐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졌죠. 파월 의장이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환경이 되면 물가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금리 인하 인상하겠다라는 뜻이죠. 그거는 단서 없죠. 금리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가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인데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거시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드디어 금리를 계속 올렸죠. 정말 많이 올려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게 무려 5%가 넘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드디어 지수에 나타나고 있죠. 효과가 그래서 고용률이 예상치보다 18만 명 예상이 있는데 15만 명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63.7 예상을 했는데 60.7 이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제 미정시 다시 하루만에 급등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1% 하락을 하고 오늘 2% 다시 올라갔죠. 결과적으로는 계속 상승 중이다. 대세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수가 이렇게 금리를 자극할 만한 지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매수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증시는 강세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2013년 11월부터 해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도 금지가 되었고 공매 금지가 되었는데 시장 조성자라는 것들이 워낙에 지금 시장을 교란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전면 금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죠. 전면 금지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아마 보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흔들어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죠. 많이 정시 분위기가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카지노주죠. 카지노주인데 지금 일본 VIP가 아주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데 주가는 거의 뭐 어닝 쇼크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서 곧 망할 것 같다. 라는 식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죠. 완만하지만 확실한 선정세다. 중국이 단체 관광을 드디어 해제를 했죠. 해제를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온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회복을 좀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도 풀리면서 점점점점 중국의 VIP가 올라서고 있고 드롭액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상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정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꺾일 만한 이유는 별로 없죠.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쪽으로 움직일 거고 일본 VIP도 계속 고공행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적은 점점 좋아지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당히 좋죠.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좋은 실적, 호실적을 냈습니다. 실적도 너무나도 잘 나왔죠.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570억이 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570억이라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프라이즈를 써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 매출도 지금 2022년, 21년 4,500억, 4,100억 이렇게 안 좋았죠. 그리고 영업적자가 800억 적자, 500억 적자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 2022년 12월달, 작년에 매출이 5,800억 조금 회복이 되고 흑자전을 했죠.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50억. 이렇게 보면 순이익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15배 이상 급증이죠. 올해 15배 이상 급증이고 매출도 지금 1조를 넘기는 이런 지금 정상화가 강력하게 되는, 돈 잘 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봤을 때 내년도에도 당연히 실적은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형성이 되고 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실적은 이때 아주 크게 실적을 내던 3만원 정도 하던 그런 시기에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위치를 보면 바닷건이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던, 이 근래에 20년 적자, 21년 적자, 이때보다도 주가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절반도 안 되던 시절에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의 방문이 내년도에 시진핑이 직접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한번 방문을 하겠다. 직접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단발성인 모멘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인 단체 건강이 허용이 되면서 아주 점점 중국인 매출이, VIP 드라백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죠. 호텔 부분도 아주 양화합니다. 아주 양화하게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호텔내져 잘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적자를 보던 시절에 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눌러진 주가인데 증시는 대세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쪽으로 환경이 바뀌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죠. 9년을 조정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9년 정도 조정을 했고 그리고 6년 반 만에 중국의 단체 관광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오제죠. 그러한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더 내려와 있다. 그러면 이제 파라에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탄탄대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주가는 그에 걸맞게 주가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나 갖다 붙이고 미증시가 좀 하락했다. 이런 걸 가지고 카지노 줄을 좀 찍어 눌렀죠. 상당히 황당하게 찍어 눌렀는데 지금 공매도들이 많이 냈죠. JP 신의 한국이죠. 대표적인 공매 창구에서 열심히 물량을 쏟아내면서 어거지로 끌어내린 그런 느낌이죠. 끌어내려주고 공매 쇼커버링을 해라. 내가 내려줄 테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죠. CLS의 10만주, CT 10만주 정도, 20만주 가져갔습니다. 쭉 눌러주고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실적이 계속 폭증을 하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1500%, 1600% 급증을 하는 상황인데 주가는 눌러져 있기 때문에 시간차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척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적 폭증에 기업의 가치는 계속 크게 증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주가 흐름이 장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입니다. 실적이라는 부분 증시의 영원한 테마죠. 실적이라는 테마. 이런 상황의 증시도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장기적으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바닥이 있다. 시간차로 날려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